우리 선수들 올 한해 저희한테 큰 즐거움 드리도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산 그리너스 화이팅! 성민이 형 끝까지 열심히 하고 이번 리그 K-리그 1까지 올라가요. 화이팅! 안산 그리너스 화이팅! 안산 그리너스 화이팅! 안산 그리너스 화이팅! 안산 그리너스 화이팅! 황인재 선수님 화이팅! 안산 그리너스 화이팅! 안산 그리너스 화이팅! 안산 그리너스 화이팅! 올라가 올라!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지 않아! 시원입니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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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골이 나왔습니다! 4-4 높지 슈트! 골! 골! 차격지! 세 번째 골 피었고 만들어냅니다! 다시 하나 안전거다. 내가 뭐한 게 낫던 고등학교 데뷔에 오는 거를 더 나섰습니다 스웨그 프로그룹 한성의 한성의 자동을 구입 제창수님의 시대의 시대가 시대의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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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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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허스는 3번째 골이 지금인 순간 나옵니다. 아, 이건 세계 골입니다. 자유한팀의 4번째 골, 2대1도 역전 1번을 안탈납니다. 항상 그린허스 오래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너무 수고 많았고요. 아무도 마지막까지 잘해져서 유수한 성격으로 플랫보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그린허스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